수초가의 2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김영재 이사의 지난 종목들 리뷰하고 오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넷마블 살펴보시죠. 14만 3천 5백 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3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드 12만 2천 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4.9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했던 농심 살펴보겠습니다. 32만 4천 5백 원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0.1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농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심 같은 경우 지난 한 주 흐름은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서폭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했음에도 기간이 매도를 하면서 흰겨루기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있을 라면값 인상에 인해서 하반기 및 내년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존재하는 만큼 주가는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전략 유지하고 목표 주가 40만 원, 손주가 30만 원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값 인상으로 인해서 3, 4분기 실적 반영분을 내년까지 확인하는 전략 보유해보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접근하는 섹터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청강 업종인데요. 올해 사실 상당 황반기에 크게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공급 부족, 공급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러한 상징사가 하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철강 업종 주요 포인트 및 현황 좀 말씀드리면 사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는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수 대비 완전히 제일 좋은 섹터였다고 볼 수 있는데 8월 들어서는 전체 지수 대비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 중국 정부의 공급 감상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7월 말에 개최된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원자재 공급 및 가격을 안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탄소 배출 절감 목표 달성에 관해서도 장기 비전 없이 캠페인처럼 일괄적으로 철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상하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업종 전반의 그런 센티멘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석탄과 철강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였고요. 또한 철강 감산도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선물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유통이라든지 철강 가격도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 특히 철강 속 가격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부의 발언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웠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그 업계에서는 상반기에 좋았던 그런 철강 가격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의 근거로는 사실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 정책이 꾸준하게 지금 강화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탄소 중립 목표를 어차피 중국도 다성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 로드맵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감소, 그다음에 가잉 설비 축소, 그다음에 생산 공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8월 초부터 수출세 인상과 한급세 취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 철강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국내 가격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의 가격 안정 발언으로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바뀌면서 지금 8월 철강 종목에 대한 그런 주가 흐름은 좀 행보를 하고 있다. 물론 8월 초에 상당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우려감이 좀 가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고요. 또한 중국 정부가 철강에서 가격을 안정을 유도하는 건 맞지만 지금 하반기 철강 감상 정책을 그래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델타 변인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위축금이 나타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둔화된 면이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결국 백신 보급 증가와 더불어서 종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전방 산업인 건설이라든지 조선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철강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이 철강업 투자에 대해서는 좀 위기적 기회일 수 있는데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책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한 우려감들과 기대감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철강 섹터에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많은 종목 수혜를 볼 텐데 그래도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좋은 실적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습도 하지 않고 수급 및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아래는 투자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조 2천억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것이 현재 철강 가격을 감안할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 6.1배 그리고 PBR 0.56배 수준인데 일단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모음으로 있고 특히 7월 말 대비 밸류에이션이 수준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여력은 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 보면 1개월 최근 동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서였는데 전체 시장과 다른 수급 상황을 보였다는 점, 이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중기 수준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주간 이동 평균에서 다시 반대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 일단 단기 금액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다시 반대가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제 시장 분위기가 사실 실적이 2분기에 고점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 전 고점이 한 40만 원까지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8% 정도 하락한 31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책과 외부의 그런 모멘텀들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살펴주셨는데요.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3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